집중력, 팀워크,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할게요. 이 보자기를 드릴 테니까. 네 분이서 이걸 잡고 제가 공을 찰 거예요, 위로. 아... 받는 거예요. 뭔지 알죠? 네 명이서? 네 명이서. 아, 이해 갔어요. 그러니까 높이 뛰어서 차면 우리가 이제 잘 뛰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네요?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. 요거하고 두 가지를 할 건데 그 두 가지의 훈련을 제가 봤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. 그러면 휴식을 줄게요. 그러면 휴식을 줄게요. 오 대박. 오케이. 지금 우리 리액션 찐잉션 나오는 거야. 오케이. 이번 훈련은 네 명이서 한 사람의 몸처럼 움직여야 해요.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. 그러니까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. 팀워크 중요하지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야, 지금 봐봐. 우리 멀리 있잖아. 분명히 가까이 차거든. 이거 앉혀 가다가 갑자기 뛰어 가자 앞으로. 오케이 오케이. 지금 갑자기 앞으로. 자, 준비됐습니다. 됐어요? 네. 가. 됐다!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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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됐다!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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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어, 어, 잡을 수 있어. 오케이. 오케이. 간다! 아유 씨. 어, 어, 잡을 수 있어. 이건 이거는. 이거 안 되지. 아, 이렇게 높이 차줬는데? 이건 이거는. 이거 안 되지. 아, 이렇게 높이 차줬는데? 빨리 뛰어가야지. 피눈을 걸면 안 되죠. 지금 내가 봤을 때 걸고 싶어서 건기가 잘못 찬 거지. 잘못 찼지? 잘못 맞은 거예요. 잘, 잘. 여러분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죠. 안 움직이면 절대 못 받아요. 쉬는 시간 없어요, 만약에. 이거 성공 못 하면. 네. 이거 이게, 이게 중요하다. 그냥 일단은 보자기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공이 오면. 손으로 잡으려고 해? 어, 공을 손으로 잡으려고 해. 어, 그래, 그래. 어, 그러면은,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저 간만에 되게 톡 뜯겠다. 그러면 벌리지 말고. 봐봐. 고마워, 승기야. 고맙지. 한번 안 하죠. 알았지? 뭉쳐 있다가 그걸로 떼어서 벌리지. 서로로 잡는다고 생각해요, 서로로.